안녕하세요. 이번에 웰빙 피니스에 새로 합류하게 된 최혜미입니다. 오늘 제 일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당구장을 가는 길이고 잠깐 카페에 들려서 커피를 사가려고 해요. 한번 가보실까요? 평소에는 차를 타고 다니는 편이긴 한데 요즘은 좀 운동 겸 겸사겸사 좀 걸어다니려고 하는 편이기는 해요. 아 힘들어. 운동 겸 좀 걸어다니려고 하는 편이기는 해요. 벌써 힘들어. 자 이제 거의 카페에 도착을 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잔. 지금은 커피를 기다리고 있어요. 연습하러 가기 전에는 꼭 항상 커피를 마시는 편이기는 해서. 요즘 연습 일정은 거의 아침 9시 반에서 10시 사이쯤에 연습하러 나가서 2시간 정도 대략 연습도 하면서 레슨을 받는 편이고 준비하고 다시 당구장을 나와서 손님들이랑 게임을 치면서 조금 감각적으로 더 연습을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이제 시합이 일주일 밖에 안 남아서 조금 더 스파르타하게 연습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다 나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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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거의 다 왔고 이제 저희 제가 다니는 항구장입니다. 다 나왔네. 네. 다 나왔네. 다 나왔네. 안녕. 자 세영 프로. 자 안녕하세요. 자 여기는 김세현 선수. 우리 효수의 신. 저희는 같은 팀이었지만 지금은 뭐 어떻게 적이됐네요. 아쉽다. 아 웃겨 오빠 일로 와요 빨리 나 도와줘 자 저 여기 조건희 프로님 어떻게 앞에 앞에 여기는 SK 렌터카의 조건희 프로님입니다 빨리해 빨리해 우리 사부 뭘 싸서 자 이제 연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저는 당구로 치기 전에 일단 먼저 보는 책이 있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총모 프로님이 열심히 연습하라고 주신 책이 있는데요 직접 만들어 주신 책이거든요 이렇게 방식과 순서 이런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이제 제가 안 되는 공들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공 배치를 놓고 한 번씩 연습을 해요 자 저는 일단 이걸 보고 한 번 더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는 사용하고 있는 큐인데요 루츠케이에서 나온 큐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시비검 큐라고 해서 위에 상대는 컬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자글자글하게 아무튼 연습을 하러 가겠습니다 어? 오빠 이거 괜찮은데요? 그럼요 그럼요 최애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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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잠깐 너무 안 되는데 근데? 난 여기에서 붙여야 돼 안녕하세요 목적 개발은 제스쿠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 편집하지 마는데 이건 편집하지 마 오늘은 앞돌리기를 연습을 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공 배치를 놓고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응 나한테 이런 어려운 문제를 본다고? 진짜 이 공주면 좀 애매하던데요? 이거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 마음부터 편안하게 생각해야 돼 투쿠션으로 맞추다 아 오케이 투쿠로 맞추겠다 투쿠션 투쿠션 투쿠션으로 맞춘다 생각하시면 정확히 쓰리쿠션으로 맞춘다 아? 투쿠션이네 정확히 쓰리쿠션이지 투쿠로 맞추라며 말을 잘 듣지? 어떻게 길어지려고 그러지? 그렇지 이렇게나 가야 돼? 약이요 이렇게 통과 나중에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급하게았어 그렇지 내가 더 확실했다 됐지? 이건 이렇게 쳐야 돼 연습한 거를 적어놔야 또 나중에 쉽게 기억할 수 있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팬분들한테 저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피드님이 준비해온 질문들을 하나씩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간식? 커피? 이상형 이상형은 좀... 일단 마음이 제일 잘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MBTI ENFP 팬들이 어떤 별명으로 불러졌을까요? 그래도 좀... 미치광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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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 네 미공 미공은 괜찮은데 미공? 현재 휴대폰 배경하는 저희 집 강아지입니다 같이 찍은 현수님의 롤모델 암 Vamp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예전에도.. 인터뷰 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김가용 프로님이 저의 롤모델이나ban 마찬가지예요 아닌가 소순을 들었을 때 기분이 들었을 때? 좀 내가 거기 들어가면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조금 걱정이 많긴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팀원들들이 만나서 소통을 해 봤었는데 프로님들과 같이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되게 즐겁게 플레이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이번 시합이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쿠드롱 부모님한테 공을 배울 수 있다는 부분이 제일 기대가 큰 것 같아요. 워낙 높으신 분이시고 모든 당국 팬분들이 아시는 분이시니까 제가 잘 해줄 수 있을지 그거는 제가 노력하기 나름이니까 제가 더 연습을 하도록 해야겠죠. 제 자신인 것 같아요. 공만 치면 되는 거니까 딱히 다른 상대방을 신경 쓰기보단 제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단식? 그래도 마음 편하게 치는 거는 단식이 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단식을 말씀드린 건데 솔직히 복식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이렇게 일상을 마무리했고 앞으로도 제가 나올 때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